한번 들어볼까요? 성남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집 막내 도련님이었던 나 80년대 이미 연예인 사인회를 개최했던 대형마트라고 자랑하고 싶은 나 어머어머어머 365일 언제든 마음대로 꺼내 먹는 초코과자와 쭈쭈가 덕분에 최고의 인기 도련님이었던 나 어? 나 나 나 나 대형마켓 80년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인회를 오픈이신거에요? 사인회를 하실 정도면은 이거는 뭐 진짜 아 우리 최영순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남성남 선생님이신가요? 남철 선생님이신가요? 사무씨도 계신거에요 사무씨 선생님도 계시고 예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네요 이영식 아 이영식 선배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만 저분들을 다 모실 정도면은 이야 아니 진짜 그냥 슈퍼가 아니네 마트네요 마트네 진짜 성장이 있으셨네 저 안에 등이 몇 갠지 보세요 저게 마트가 보통 마트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 경제 분 하시네 아니요 오정세씨 이 네 분 중에 최고 아니에요? 지금 오정세씨가? 제가 직원분이 최소 6분에서 한 예 이대 지장이 없으려면 한 10여분 있었던데 셋이 나와도 티가 안 나죠 저 연예인분들이 그리고 다 차를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예 주차장 주차장이 뒤에 다 있다는 거 앞뒤로 아까 얘기하신 거 수영장이 많네요 아우 맞네 그러네 응 하 освобод 전화 및